비예보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 형. 왔어? 네. 형 모종 이거 작업한다 그래서. 이게 뭐야 이게? 제 것도 좀 사왔어요. 제 것도 좀 사왔어요. 아 같이. 저도 모르게 뭘 사와가지고 사실. 딸기랑. 토마토 아니야? 한 줄 주세요 형. 어디다 심으려고. 어휴가. 비료에 지분이 좀 있지 않아요 제가? 그 전주에 퇴비 작업을 해놨어요 미리. 땅을 좀 고르기를 해놓으셨군요. 그러니까 참 지분이 있다 본인도. 이 텃밭에서 본인 지분도 있다. 넌 심기만 하고 물은 내가 주는 거 아니야? 관리 내가 하잖아. 땅 내 땅인데? 아니 바로 밑동생 같아. 친동생 같아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. 호흡이 9년이라 확 확 맞아. 이거 딸기를 심으려면. 그 있어. 이 비닐 이렇게 쫙 하는 게 있어 또. 비닐 없지? 네. 니가 알고 가지고 왔을 리 있니? 주셔가지고. 그것도 해야 돼. 다 알려줘야 되니까. 그러면 일단. 네. 상추 먼저 심고. 어 해보자고. 일단 심은 간격 어느 정도인지 알지? 아. 좀 넓지 않아요 형? 뭐 하는 거야? 줄. 눈떼 중으로 하는 거지. 눈떼 중으로 하는 거지. 너는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? 내가 여기 고수님들 계시거든. 텃밭 고수. 내가 그때 투콘을 받았지. 고수님들한테야. 텃밭의 왕자인데. 저는 손으로 하거든요. 아 정말. 되게 빠르시다 진짜로. 너무 맛있으면 좋겠다. 하수의 포스가 느껴지는구만. 하수의 포스가 느껴지는구만. 아이고 참. 아저씨야. 하수의 포스가 느껴지는구만. 포스가 느껴지는구만. 지금 거의 한 열 몇 개 심었는데. 지금 한 두 개 심은 거예요. 하나. 아 진짜. 아마추어구만. 잠깐 잠깐 조금 조금씩 막 약올리기도 하네요. 야 우리 지금 물 한 번 줘야 될 것 같아. 지금요? 됐어. 오빠. 왔어? 아휴. 오빠? 누구일까? 누구야? 오빠. 왔어? 아휴.